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지난 대선 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용 유혹 관련해가지고 당시 김혜경이 자신의 비서처럼 부렸던 수행비서 배모씨 관련해서 오늘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죄가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은 먼저 지난 대선 때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건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김혜경이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부인으로서 그동안 엄청난 특권이라던가 의전을 누려온 것이 전부 다 들통이 났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김혜경이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개인 음식물을 결제하게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서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라고 이야기했으며 특히나 경기도지사의 아내라던가 성남시장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의전을 받을만한 어떠한 법적 근거라던가 그런 것들이 없는데 사실상 김혜경의 수발을 들기 위해서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수발을 들게 했다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당시에 김혜경 사건을 폭로한 경기도 7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들로부터 하도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아가지고 열받아서 해당 사건을 폭로했다라는 점에서 이들이 얼마나 공무원을 마치 자신들의 산호비처럼 부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해당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1과 90% 이상이 김혜경의 심부름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경기도 7급 공무원 A씨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에 총무과 5급 사무관인 배씨에게 자신을 김혜경에 지시를 하면서 의약품 대리 처방과 아들의 퇴원 수소, 음식물 구매 배달 등을 시켰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증거들을 함께 폭로했으며 특히나 일부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A씨가 먼저 자신의 개인 카드로 결제하게 한 뒤에 나중에 이걸 취소하고 법인 카드로 바꿔치기를 하는 이들의 슈킹 수법까지도 전부 다 폭로했는데요. 또 A씨는 자신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김혜경에 자택 냉장고라든가 빨래 정리 등 허드렛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공무원들을 마치 이재명과 김혜경 집안에서 관노비처럼 부린 것이었고 특히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맨날 자기가 공사 구분을 열나 잘하는 것처럼 입만 열면 부패지옥, 청렴청구 난리를 치면서 성남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깨끗한 행정을 강조했었는데 정작 이재명 본인은 본인들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실체가 드러나서 국민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패배 때 김혜경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아무튼 이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김혜경의 수행비서 배 씨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배 씨의 행위가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재명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졌다라고 보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다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공식인 것이 이재명과 민주당 진영 같은 경우에는 맨날 검찰 수사를 두고 이게 조작인에 보내 정치 수사네 난리를 치지만 어떻게 된 게 영장 청구만 하면 전부 다 구속이 되어버리고 재판만 받으면 다 유죄가 나오는지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편 재판부에서는 배 씨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도 문제가 크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재판부는 배 씨에 대해서 그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 사안은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발표 내용이 선거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공표 시점이 선거일을 약 한 달 정도 앞둔 때였고 자신이 김혜경 씨 대신에 직접 호르몬제를 복용했다라는 등의 거짓 진술까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김혜경에게 의약품의 전달 사실과 관련해서 명백한 진검물들이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재판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건도 김혜경하고 관련된 골 때리는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김혜경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폐경이 오는 상황이었고 이 관련해서 폐경치료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김혜경 본인이 약을 탔어야 되는데 그거를 본인이 안 타고 배 씨에게 시켰고 배 씨는 심부름을 했는데요. 그런데 배 씨가 거짓말을 걸린 경위가 진짜로 골 때렸는데 당시에 김혜경이 먹고 있었던 약은 폐경치료 약이었는데 배 씨 같은 경우에는 불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약을 먹으면 안 되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약을 먹었다라고 우기니까 의료계라든가 정치권에서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상식적인 거짓말을 하라라는 이런 질타가 쏟아졌고 이번에 재판부 역시도 배 씨가 그 약을 자기가 먹었다라고 주장한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배 씨 같은 경우에는 2022년 8월 달에 서울의 식당에서 김혜경이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가 되었는데 이 역시도 재판부에서는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배 씨라든가 김혜경 쪽에서 아니라고 혐의를 부정했던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김혜경이 민주당 관련 인사들하고 식사비를 대신 결제한 것은 기소가 되었지만 지난 대선 때 가장 논란이 컸었던 소고기라든가 초밥을 사 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경기도 법카 맛집 지도를 완성을 한 그 슈킹 행위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김혜경을 기소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에 대선 기간이어가지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수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마저도 관련자라든가 경기도 측에서 어느 정도 손을 쓴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증거 확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없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기소를 안 한 걸 보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에 배 씨의 지난 대선 때 김혜경과 관련된 행적들이 드러난 거를 보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김혜경이 영부인이 되었으면은 얼마나 의전을 누리고 국민 세금을 펑펑 썼을까 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며 실제로 김혜경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재명과 점을 보러 갔을 때 자신이 영부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김혜경의 수행비서가 유죄를 받은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 측에서는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을 했었는데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난 만큼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과라든가 유감표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러한 소식들을 접하고 있으면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